대구 부동산의 미분양 사건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충격적이 돼도 서울경기 부동산은요. 오히려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지방에 부동산이 위태롭다고 들었어요. 지방이면 어디를 말을 하는 거죠? 대구가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아파트들이 미분양에 있는 아파트들도 되게 많고 지방의 집값들이 엄청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도 집이 부산이고 대구, 경상도에 친구들이 한 명씩 있어요. 한일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구에서 살던 친구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경기 와서 올라 살다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한 번씩 집에 내려가잖아요.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구에 가면 곳곳에 크레인들이 이렇게 있대요. 대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동산 분양 아파트를 많이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아니 나도 대구 토박이인데 일감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서울경기 올라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대구에 이 부동산에 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집을 많이 짓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구 부동산의 미분양 사건은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필요 물량은 13,000호 정도라고 하는데 공급되는 물량은 25,000,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 부동산은 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충격적이 돼도 서울경기부동산은 오히려 더 오를 겁니다. 지방 부동산의 불안감이 더욱더 부동산에 대한 자극 및 서울경기를 모여드는 듯한 운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거고 서울경기, 대전, 세종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상승세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이제 11월달, 12월달 넘어가는 시점에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이제 곡소리가 나오고 있죠. 금리가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참 세금 걱정 때문에 아오성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집값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고개만 뻣뻣하게 사다보고 있는 형태이고 좀 아래위로 집 있는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사료가 됩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 때는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대책을 내놓아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세금 걱정 안하고 편안하게 실거지를 누리셨으면 하고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 내가 좀 노력하다 보면 나도 집을 한 채 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